이해찬 씨가 참 또 한 말씀을 하셨네요 5년 금방 간다 5년 금방 가니까 참고 기다리면 또다시 우리 시대가 펼쳐질 것이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냥 회구로 발간 기념식장이니까 예를 들면 덕담 차원에서 한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또 그 이상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해찬 씨가 20년 집권론을 아마 처음 내기 시작한 것은 2018년 지방선거 전울 겁니다 2018년 지방선거니까 2017년 대선을 그런 그런 방식으로 승리를 이끌고 또 2018년 지방선거를 또 그런 그런 방식으로 승리를 이끈 다음에 그다음에 당대표에 취임한 2018년 지방선거 이후에 한참 종전선언 평화협정 이런 것을 밀어붙일 때 그때 나온 것이 이해찬 20년 집권론이고 또 이해찬 20년 집권론이 나오니까 추미애 씨라든지 또 김민석 씨 당시에 민주연구원장 이런 분들이 다 함께 20년 집권론 50년 집권론 이런 부분에 힘을 대했습니다 이해찬 씨가 20년 집권론을 내세우게 된 제가 볼 땐 뒷배경 뒷배경은 선거를 장악하고 있다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선거를 장악하고 있는 것을 두 번 정도 시운전을 걸쳐 가지고 완전한 승리를 쟁취했기 때문에 앞으로 승리는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런 확신 하에서 나온 것이 바로 20년 집권론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부 사람들이 헛소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민주당 사람들에게 덕담을 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계산된 발언이고 확신해지는 발언이다 이번에 나온 5년 금방 간다 이 이야기는 잠시 권력을 빌려준 것이니까 그다음에 우리가 갖게 되면 더 야무지게 요리해서 20년 50년 100년 이렇게 해서 우리끼리 해먹자 이런 식으로 저는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해찬 씨가 5년 금방 간다 20년 집권론을 또 꺼내들었다 이런 내용을 오늘 각 신문들이 다 보도를 함께 했습니다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10월 17일 날 국회 박물관에서 자신의 회고로 꿈이 모여 역사가 되다 꿈이 그 선거를 그냥 만지는 게 꿈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야당에서는 가장 원로고 가장 힘이 있는 그런 원로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정권 하에서 이루어진 모든 선거 공직선거의 실상을 속속들이 잘 아는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이해찬 씨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출판 기념해서 자신의 민주당 20년 집권론을 언급하면서 우리 사회는 보수 세력이 훨씬 힘이 센데 진보가 이 거구 세력에 대응할 만한 영향력을 가진 분야가 별로 없다고 했다 선거에 졌다고 해서 털렸다는 게 아니라 될 때까지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선거를 왜 졌느냐 실수를 한 거죠 실수를 선거를 국민들 때문에 아니고 실수를 했기 때문에 패배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힘당이라든지 윤석열 대통령은 내가 잘해서 우리가 잘해서 이겼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거기서 모든 비극과 착오와 오판이 다 시작이 되는 거죠 그 동네 사람들이 실수를 한 겁니다 실수를 왜 실수를 했냐 방심을 한 거죠 왜 방심을 했냐 한 30%를 웃도는 사전투표 참가율이 그냥 급속히 뛰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방심을 한 거죠 방심을 해가지고 그냥 엉겹길에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대통령 감투를 쓰고 지금 된 겁니다 보시게 되면 선거에 졌다고 해서 털렸다는 게 아니라 될 때까지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다음번에는 우리가 잡으면 확실히 요리해서 끝장을 보겠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게 됩니다 조선정조대왕이 1800년 돌아가신 이래로 220년 동안 민주적인 계획정 정권이 집권한 DJ 5년 노무현 5년 문재인 5년 등 15년밖에 없다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에 내걸었던 민주당 20년 집권론을 다시 꺼낸 것이다 그다음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붉은색을 칠한 부분 수구화한 한국 사회를 병역하려면 민주당의 장기 집권이 필요하다 그럼 민주당이 열망하는 그런 정권은 어떤 정권이냐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사람마다 다른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철두철미하게 친중화된 정권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는 친북적인 정권이 될 것이고 대단히 작용화된 정권이 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게 그 사람들의 꿈인 겁니다 수구화한 한국 사회를 병역하려면 민주당의 장기 집권이 필요한데 민주당 장기 집권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 우리끼리 다 해먹는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끼리 다 해먹는다니까 중국의 공상당도 우리끼리 다 해먹지 않습니까 무슨 태자당이니 상하이 방이니 뭐니 해가지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아주 처절할 정도의 친중화된 정권이 될 것이고 거의 비스무리한 그런 정권이 되겠죠 그게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열망이니까 그래서 문정권 하에서도 엄청나게 뭡니까 저 자세로 중국에 그냥 빌붙었던 거 아닙니까 우리 사회를 균형 있는 운동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앞으로 훨씬 더 개혁적인 조치가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개혁적인 조치라는 것이 딴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국 사회를 더욱더 좌익화하는 거죠 좌경화하는 겁니다 교역을 갖고 먹고 사는 나라가 좌경화로 달려가게 되면 그때는 밥솥이 깨지는 거죠 밥솥이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야 소도 이렇게 소고기도 팔 수 있고 그렇게 하니까 괜찮겠지만 교역을 원자재를 수입해가지고 가공해가지고 팔아서 달러를 벌여야 된 나라가 본격적인 좌경화의 길을 달려가게 되면 그건 밥솥이 깨지는 겁니다 밥솥이 그리고 밤에 자는데 갑자기 뭡니까 공안들이 닥쳐가지고 사람을 끌고 가거나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지난 정권에 보셨지 않습니까 통신 조회를 다 해가지고 광화문에 모인 사람들을 다 추적했지 않습니까 내 말이 틀렸습니까 코로나19를 빌미로 해가지고 집회 시위를 엄격하게 탄압했지 않습니까 그거를 보고도 이 사람들이 장기 집권하면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를 그게 그림이 안 잡히면 그러면 죽어봐야 죽는 줄 아는 거죠 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10살짜리 꼬마가 지난 대통령 선거에 지고 나서 엄마가 한숨만 쉬고 자기와도 잘 놀아주지 않고 하니 눈치를 채고는 엄마 걱정마 5년 금방 가라고 말했다더라 아무리 어려운 시련이 오더라도 국민들과 믿고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쨌든 이해찬 씨가 살아생전에 20년 장기 집권 논이 꼭 성공하기를 제가 바랍니다 고작 젊은 날에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그저 자신이 몸담고 있는 또 자기 아이들이 살아가야 될 세상을 처절할 정도의 친중화된 정권에다가 좌익화된 세상을 물려주겠다고 하면 뭐 딴 할 내가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는 거죠 제가 이제 궁금해가지고 보통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버다이 님은 무선 국가를 건설해서 영구 집권이 목표입니다 뭐 정확하게 보셨네요 유레카 님은 민주당이 그동안 보여주었던 좌파 종북하는 친중 굴종 외교 정책 등의 우리나라 정치 암흑기를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문재인이처럼 입만 열면 거짓말에 국론 갈라치기하는 정치는 나라 조각을 내고 폐망의 원융이 될 겁니다 조금 과하게 그렇게 표현하셨지만 결론은 비슷한 거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공 박사님 지나친 기후다 지나친 걱정입니다 이렇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나라 걱정이나 자기 앞날에 대한 걱정은 지나친다고 할 정도로 걱정을 해도 그것이 지나친 것이 아닌 거죠 여러분들도 보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성공한 사업가들이 있으면 소위 자신들의 밥을 먹게 살게 해주는 주력 제품에서 하자가 발생하거나 이렇게 되면 그걸 징후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예고편으로 그 징후와 예고편이 조금씩 이렇게 드러나게 되면 현명한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 징후와 예고편에서 감세 문제가 어떻게 전개될 건지를 예상해 가지고 그것을 발본 세곤 근본부터 수선하지 않습니까 사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체제가 변역될 가능성이 여기저기 도체에서 이렇게 일어났는데도 그것을 다 눈을 감아버리고 마치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뭐죠 그냥 뭐 뻥을 치게 되면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다음에 죽어봐야 죽는 줄 아는 그런 순간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9898님 말씀 잘하셨네요 맨 밑에 이해찬의 말 새겨드려야 됩니다 선동과 조작으로 한 번 성공했습니다 데이버 케인님은 또 무선 선거 하겠다는 뜻입니다 선관이 대법은 국회의원으로 이어지는 저 사람들의 무선 선거 시스템을 깨지 못하면 정권을 뺏길 겁니다 이렇게 뭐 현실적인 시각을 갖고 계신 분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찬 5년 금방 간다 뭐 이런 이야기를 나이 든 사람이 그냥 뭐 허언을 한다 이렇게 보실 분도 계시지만 저는 절대 그렇게 보지 않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정권을 자신들의 실수로 잠시 빌려줬다 이렇게 아마 생각하고 있을 것이고 어부지로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대통령이라는 감투를 쓴 거지 지실력으로 된 게 아니다 이렇게 안 보겠습니까 물론 이해찬 씨한테 직접 물어보고 내가 확인한 다음에 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추정한다라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5년 검색한다야 그 다음은 우리 세상이다 그럼 우리 세상이 뭘 추구하느냐 그 이야기를 잘 새겨야 다음에 당대의 노후뿐만 아니고 자식 세대의 죽을 고생을 피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제가 갖고 있는 지금 이해찬 씨의 5년 금방 간다 이 이야기에 대한 해석입니다 이해찬의 자신감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오겠습니까 이 문제를 여러분들 다른 유튜브 방송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안 하겠죠 표면에 드러난 부분만 대부분 집중을 하니까 이해찬의 자신감은 도대체 어디서 올 것인가 현재 대한민국 상황을 보면 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국명은 대한민국입니다 민주공화국입니다 그러나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상태 스테이지라는 것은 조작공화국입니다 민주공화국이 아니고 여론으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많은 선거들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다 조작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그냥 당연하게 여기고 크게 불편하게 여기지 않고 크게 분노하지 않는 그래서 저는 일명 그것을 조작공화국이다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조작을 하는 것은 나쁜 것 정도는 압니다 그럼 그다음에는 뭐가 오겠냐 이야기죠 그걸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하수들은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지 않습니까 자식들 데리고 고생을 하지 않으려면 좀 눈앞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그다음 단계를 함께 볼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다음 단계가 뭐겠습니까 그다음은 완전히 좌익공화국이 되겠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선거 문제라든지 이런 대한민국의 조작 문제를 보통 심각하게 보지 않는 겁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부터 조작공화국으로 다 이행된 상태입니다 통진당의 여러분들 소위 선거 부정이 나라 전체를 지금 삼킨 상태입니다 2012년에 시작된 통진당의 선거 부정이 본 여러분들 정당의 당내 경선 뿐만 아니고 공직선거를 저는 그냥 함몰시킨 상태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여론조사들이 여론조사의 이름으로 엄청나게 조작이 돼가 나오는 겁니다 그 상태입니다 그걸 통틀어 가지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차라리 나는 조작공화국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조작공화국이 그냥 나쁘다 이 정도 거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조작공화국이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시민들에게 어떤 사회를 가져다 줄 것인가 그게 제가 여러분이 한 것은 철두철미하게 친중화가 되고 좌경화된 국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체제가 바뀐다는 거죠 체제가 바뀐다는 겁니다 내 재산과 생명과 자유가 지금 참정권이 빼앗긴 거 아닙니까 참정권이 사전투표를 한 사람들은 참정권이 완전히 빼앗긴 거잖아요 조작공화국부터 좌익공화국으로 바뀌는 거죠 그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열심히 이 문제를 막는 일이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사람들한테 알리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조작공화국 정도 영원히 머물면 굳이 이렇게 열내 가지고 시간 내 가지고 있죠 이 문제 선거 문제를 다룰 필요가 없는 겁니다 조작공화국은 궁극적으로 좌익공화국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체제가 바뀐다는 거죠 체제가 바뀌게 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체제가 되겠죠 자유홍콩에서 여러분들 대무에 좀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사람들은 얼마간에 여러분들 조사기간이 끝난 다음에 대부분 다 수감됐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비행기에서 젊은 홍콩 기업인을 만났더만은 대부분 다 수감됐다 자기는 사업 때문에 대무에도 참여 안 했다 찍힐까 두려워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다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다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다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